성동구의회가 GTX-C 노선 왕신리역 신설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성동구의회는 특위 구성을 통해 오천수 의원을 위원장으로, 임종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,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GTX-C 노선 왕신리역 신설 추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결의안은 GTX-C 노선에 왕신리역을 신설함으로써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교통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의원들은 만약 왕신리역 신설이 되지 않는다면 성동구 주민은 불편만 감수하는 일방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,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왕신리역 신설과 관련한 전방위적 활동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.